오늘은 한국의 아주 주요 농격 강대 한 분이 사회학과 교수를 지내셨죠. 아주 중앙일보의 대표 칼럼을 갖고 있는 민족유대 이런 칼럼을 쓰셨기 때문에 송호근 그런 흐릿한 민족유대는 결국 폐기되는가 보통 평범한 시민들은 그냥 북한을 그냥 사기꾼 집단 그 이하다 이렇게 아마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약속을 지킬리도 만무하고 그들이 민족유대와 같은 그런 감정을 갖고 있으려는 전혀 생각 안 할 겁니다. 북한의 평범한 주민들 가운데서는 아마도 같은 민족이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북한을 넘어서 여기서 생업을 하고 있는 그런 탈북민들 가운데 친구분들이 저도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는 그냥 같은 민족이죠. 그러나 권력을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들이 민족유대라는 그런 개념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농객 가운데 한 분인 송호근 교수께서 그런 표현을 쓰였기 때문에 내가 입장을 한번 정리하는 이야기를 드려야겠다 생각합니다. 북한의 공격 본능이 드디어 절정에 달했다. 지난달 8일 법제화된 선제핵 공격 건드리지 않아 쏘겠다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미국과 한국은 약간의 정상적 사고와 민족정서에 기대를 걸었던 순진한 관객이었을 뿐이다. 아무도 이렇게 기대를 안 걸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민들은. 오로지 문재인이라는 사람하고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기대를 걸었겠죠. 다 허당들인 거죠. 인간의 본성을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북한의 보통 주민들은 민족유대라는 감정이 있겠지만 권력을 추구하는 김정은이나 이런 친구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핵을 이용한 한반도의 적화라는 그런 생각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권력을 가진 사람하고 권력을 갖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인 거죠. 대한민국의 선거 사기를 저지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까? 민족유대를 갖고 있겠습니까? 없죠. 그들은 오르기 30년 50년 장기 집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무도한 짓을 저지르는 거죠.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하고 보통 생업에 연장해 있는 사람하고는 민족유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죠. 통일지상과 친북을 고수하는 586세대 주사빠 정치인에게는 친재만 반민 헛소리로 들리겠지만 우리 민족거리는 결국 헛소리가 됐다. 민족의 사용성명서가 남북한이 달랐다는 것쯤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뒤통수를 세게 맞았다. 시민들 가운데 뒤통수를 세게 맞은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송호근 교수도 기대를 걸었던 모양이죠. 그들도 민족이니까 같은 민족이니까 민족유대 감정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열심히 생업의 현장에서 돈을 벌어 가지고 세금 내는 사람 중에 북한의 집권층이 민족유대 감정을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바보들이라는 쓸모있는 바보들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오는 겁니다. 한반도 민족주의의 한상을 걷어내야 된다. 그런 한상 가진 보통 시민들도 없을 겁니다.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식자층하고 보통 시민들하고 이렇게 차이가 큰 겁니다. 민족유대 감정이란 것은 가장 평범한 시민들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게 없는 겁니다. 보통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선거사기를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약조 가운데 내부의 적이나 외부의 적이나 똑같은 겁니다. 민족유대란 건 없고 오로지 나와 우리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권력을 정확하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오래오래 향유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밖에 생각 없는 거 아닙니까 구한 말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구한 말에도 뭡니까 권력을 진 사람들의 목표라는 것은 다른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시왕조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미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내부의 적들이지 않습니까 내부의 적들이니까 선거판을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무슨 같은 민족이다 없죠 지금 그 사람들한테 잘해주면 뭡니까 국정운영에 협조하겠다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그런 거 없는 겁니다 오로지 권력을 탈취하기 위해서 뭡니까 상대방을 약탈하거나 밀어붙이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칼릉 보면서 가방끈이 긴 사람은 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뭐 제가 폄하자는 것이 아니고 역시 가방끈이 긴 사람들은 좀 낭만적인 시각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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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